어 이거 철판 철 철 철 철 철 덩어리 철을 구리는 다시 가져가고 철덩어리도 다시 가져가 철 덩어리 철 덩어리 철광석 철광석 챙기고 철광석 챙기고 됐어 이제는 안오나? 더 이상 철광석이? 여기 오늘 철판 덩어리들 걸 어쩔께요 철판 덩어리 이거 어쩔께요 철판 덩어리 이거 진짜 얘들아 빨리 와서 아이템 좀 챙겨갈래? 물 누려봇 뭐하고 있어 다 일하고 있구나 바쁘구나 너도 너도 진짜 바쁘구나 왔다갔다 하느라 야 그래 알았다 내가 할게 내가 할 일은 야 여기에 야 여기에 그것 좀 넣어 야 뭐 철광석이 이렇게 많아? 일단 보관 상자를 또 이쪽에다가 하나 만듭시다 하 여긴 해서 철광석 꽉 차있네 아주 잠깐만 여기서 어 여기 넘겨줘 따로 보관하니까 이렇게 구리로 보관하게 하고 아 쟤네 뭐 철판 어디다 보관하니 그래 철판 철판 그냥 여기다 보관하면 안 되니? 철판 어디다 보관하려고 그래 철판 여기 철판 하나 넣어주면 여기 여기로 가나? 혹시? 철판 여기 혹시? 얘들아 철판 혹시 여기다 보관하면 안 되니? 와 그냥 무조건 저기로 가네? 그래 알았다 여기 일단은 지금 내가 또 봐야 될 거 뭐야 얘네 왜 다 멈췄어 야 철광석 나이스 아주 여기까지 아주 아수가 아주 그냥 안 뻗은 곳이었구만 철광석 이거 철광석이 이게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어 아주 그리고 다시 철광석 넣어줘 철광석 철광석 회수하고 철광석 이제 끝났나? 철광석 오는 거? 더 이상 철광석 안 섞이나?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이거 챙겨가고 챙기고 챙기고 여기 챙겨주면 잠깐만 구리판 됐고 챙겨가라 좀 조금만 더 챙겨가 됐고 됐어 이제 그러면은 여기 끝났고 그 다음에 어디야 지금 잠깐만 얘네 뭐하냐 얘네 왜 안 움직이냐 전기가 모자라니 혹시 왜 멈춰있지 긴파이 투입기 아 멈춰 있는게 당연한 거구나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연구는 지금 연구 두개 밖에 안되고 있고 철이 유닛 부족해 고급회로 지금 나한테 고급회로 가지고 있는 거네 고급회로를 얘네한테 빨리 주자 철이 유닛 만든다 어딨냐 잠깐 여기는 왜 또 저거 안오냐 전자회로가 여기로 와야되는데 어딨어 전자회로 오게 해야되 여기 괜찮아 그렇지 전자회로가 왜 안올까 전자회로로 오게 해야되 잠깐만 인벤 좀 비우자 이거 플라스틱 필요없고 석탄 필요없고 돌 잠깐 돌은 놔두고 엔진 유닛 엔진 유닛 내가 해놨어 엔진 유닛 빼봐 잠깐만 그 다음에 전기 엔진 유닛 빼봐 빅로브 프레임도 빼봐 그리고 얘가 일단 안 들어간 얘가 안 들어가서 문제거든 여기다가 저거 넣어줘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충분해 필요한건 처리 유닛 처리 유닛 처리 유닛 여기 전 여기에 그게 가야되는데 왜 안아 잠깐만 얘가 아마 어디서 받고있지 여기서 와야되지 여기가 어디야 여기서 와야되지 얘가 여기서 안아 여기서 와야된다고 아니잖아 여기서 오는거잖아 여기서 오는거야 그러면 얘네 왜 멈췄지 아 잠깐 얘네 왜 전자외로가 여기로 와 왜 전자외로가 여깄어 이상하네 됐다 여기 그럼 됐고 그럼 이제 여기 생산이 돌아가니까 저기 돌아갈거고 처리 유닛 됐고 여기 뭐야 이거 요청 상자고 어 뭐야 구리전선 플라스틱 막대 어 뭐야 구리전선 플라스틱 막대 플라스틱 막대 아 아 여기가 전자외로를 들고 있었구나 오케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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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그렇고 여기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거 돌아갈거고 지금 지금 또 어디 또 막히는데 있니 이상한데 있니 아 여기 뭐야 이거 철판 회수하고 됐고 뭐야 이러면 이거 없어도 될거 같은데 일단 두기만 해보자 됐고 좋아 여기까지 오기 시작했어 어 이제 좋아 좋아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철이은이 다시 넣어주자 철이은이 철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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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석의 난이 끝났다 저기 끝난거 같애 그리고 여기 구리가 안오는거 같은데 잠깐만 구리가 안오잖아 여기 구리가 왜 안와 구리전선이 구리가 여기가 안오니까 구리전선이 안오는거냐 그렇지 구리가 안와서 안오는거야 구리가 결론적으로 모자르다는건데 구리가 모자라네 어 구리 광석이 모자라 오케이 여기 다 회수해줘 여기 다 멈춰있죠 이제 회수해주고 여기 음 잠깐 좀 치워라 너무 지저분해 이 여기 그리고 이렇게 멈춰있는것들 다 회수해주고 구리강석이 거의 끝났나 끝나서 그러네 됐고 잠깐 얘네가 어 좀 치워줄래 끝났고 얘도 멈췄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돼서 필요한게 얘네 돌아갈 애들은 얘네고 얘네 좀 잠깐 빠질래? 얘네들 이쪽 방향으로 해서 잠깐만 이거 치워봐 얘도 끝났고 이것도 다시 해서 일단은 아래쪽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여기다가 변전소 어디있냐 너 변전소 변전소를 깔아야죠 변전소를 깔아서 전기를 풍부하게 공급해주고 여기다가 다시 얘네들 벨트 이리로 옮기고 벨트 이리로 옮기고 넵 치워봐 치우고 어딨냐 걔네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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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 전기체광들이 전기체광들이 안보여 물류로 풀어주고 전기체광들이 여기있다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해서 보내자 빨간 벨트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보내면은 이제 잘 나뉠거고 또 빨간 벨트로 보내주죠 아 이렇게 해서 빨간 벨트로 보내고 아 아 뭐해 여기다가 빨간 벨트로 쫙 연결을 시켜주고 됐어 끝났고 여기 끝났고 얘도 해소해주고 얘 뭐야 이쪽으로 보내주고 정기 부족 구리를 따와야되고 음 그 다음에 내가 뭐해줘야되지 내가 뭐해줘야되지 아까전에 헬로이터 온게 뭐냐 잠깐만 고급 헬로로 다시 여기 넣어줘야지 얘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여기도 섞였네 여기도 섞였어 얘네도 받아주고 여기도 섞였으니까 다 회수해주고 건전지 필요없는거 돌려보내고 건전지 200개는 가지고 있어야되나 구리지나 좀 보내고 구리나무 회수 보내고 다 됐고 중간에 있던 잠깐만 얘네들 다 전기 얘네들 다 돼있지 됐고 전기 다 연결돼있는거 같고 얘네들끼리 서로 연결시켜줘야되는구나 얘네 전기 안되있지 중간에 여기 공터에 있는 로봇 포트끼리 연결해줘야겠다 어허 일단은 연결이 돼있긴 돼있는데 가로질러가고 막 난리 났네 여기 하나 짚고 오케이 로봇 포트 연결해주고 오케이 로봇 포트 지금 일곱개 일곱개 밖에 없어 일단 여기에다가 하나 연결해주고 뭐야 이거 애매하게 여기다 해줘야되는구만 여기서 대형전신주 여기 연결 뭐야 안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봐 그리고 얘들 얘도 일로 오고 됐고 여기서 전기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됐어 지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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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거 회수 안했네 해제해주죠 해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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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게 해주고 정리해주고 다시 로봇 포트 지금 전기 먼저 연결하자 지금 전기 먼저 연결하자 여기에다가 하고 여기도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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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리해주고 됐어 여기 정리해주고 정리해주고 여기다가 다시 대형전신주 깔아줘 이렇게 연결해주면 됐고 지금 지도 보면 이제 여기는 여기는 됐고 얘네들 해제해줘야지 어딨냐 뭐야 가담아야 이쪽 가운데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건가 레이저타워 정리 이렇게 해제해주고 충격전신주 여기 있는거 해제해주고 됐어 그리고 로봇 포트를 계속 연결해줍니다 로봇 포트를 계속 연결해줍니다 여기 전기 안들어가네 전기 연결해줘요 요거 여기까지 오면 됐고 로봇 포트를 또 아래쪽으로 하나 해줘야되나 됐고 됐고 이쪽으로도 하나 만들어주자 이쪽으로 오고 전기 연결해주고 됐어 그리고 다시 로봇 포트 위쪽에 여기는 로봇 포트가 있지만 전기가 안들어가는거구나 여기에 대응 전신주 깔고 깔고 여기 안달아 여기까지 딱 해주면 일단은 살짝 모자라네 여기 어떻게 이렇게 살짝 모자랄 수가 있지 일단 됐고 여기서 이쪽도 이쪽에 한번 걸쳤다가 가야되는데 됐고 전신주 해제해주고 전기 들어가고 그리고 포트 얘네들도 전기 얘 전기 안들어가네 이제 연결시켜주고 어딨냐 안보여 안보여 포트 이쪽에 전신주 연결해줘야지 여기로 오고 한번 여기 왔다가 여기 오면 되고 그 다음에 해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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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난리 난리 났네 해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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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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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제 해제 하면 그 다음에 잠깐만 물류로봇 이 정도 있고 전기 왜 안되어 가지? 아 그거 해제했나? 대형 전신주 연결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연결시켜주고 연결해줘 해주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고 지금 얘네 로그포트가 로그포트가 아니고 얘네들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렸다 하지? 이쪽에다가 지워줘야겠다 여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오케이 저쪽으로 로그포트 연결해 줍시다 이거 해제해 주고 로그포트를 연결해 줍시다 로그포트 만들어 여기 지금 여기지 일단은 이거 이 전기줄 다 없애버려 전기줄 소형 전신주 다 떼버리고 레이저 타워도 떼버려 여기까지 떼버려 떼버리고 대형 전신주로 연결합시다 변전소 여기 하나 연결해 주고 보관 상자 여기도 하나 만들자 보관 상자 여기도 하나 만들자 대형 전신주를 여기 그리고 안 닿는데 로그포트 어디 있어 얘네들끼리 닿는다고? 로그포트 아래쪽에 여기다가 하나 연결해서 여기다 연결해 그 다음에 왜 안 오냐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딱 되네 됐고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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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면 빼 여기랑 연결해서 여기 연결시키고 그리고 또 대각선이기 때문에 안되고 로그포트를 여기다 또 따라줘 로그포트 이쪽에 깔아줘 깔아주고 대형 전신주로 연결 연결시켜주고 위쪽으로도 보내주자 여기도 이렇게 보내주고 됐고 얘네 뭐니?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보고 끊어주고 이쪽으로 보고 끊어주고 이쪽으로 보고 저 위에 뭐 있지? 얘네들 저 일단 정리 한번 했지? 어딨냐? 정리 한번 해서 지워줘 지워줘 어딨냐? 지도 크게 봐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고 정리 한번 해주고 로그포트 착실히 연결합시다 로그포트 이쪽으로 여기 연결 이쪽에 하나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또 위쪽으로 하나 연결해주고 여기 연결해주고 전기 연결해주면 전기 연결해주고 됐고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 연결해서 여기 연결하고 됐고 여기 연결해서 여기 연결해주고 여기 연결해주고 로그포트 다시 이쪽으로 연결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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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쟤 왜 이렇게 삥삥삥 돌아다니는거야? 저기 뭐있기 때문에 이러지? 뭐있지? 저기에 됐고 대형 전신주 여기에 연결해서 연결해주고 여기 또 연결해주고 잠깐 보자 여기다 레이더 달아야돼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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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달고 지도 한번 보자 됐어 됐고 됐고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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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구리를 챙겨와야 돼 저쪽으로 그리고 철도가 지금 아래로 한번 갔다가 이리로 돌아가는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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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를 하나 만들고 hebt 전박 보자 어 재료 갖다져 그다음에 대형 전신주 다 만들자 로흐포트 다 떨어졌네 로흐포트 일단 두 개 만들어서 설치해 주자 로봇트 가져와 얘들아 일단 여기서 그냥 일로와 로봇트 여기 연결해주고 헌칸타워 이동 일로 여기 연결해주고 대형전시 중 달아주자 하나 둘 하나 둘 됐어 로봇트 다 일단 가진거 다 설치했고 여기다 또 레이더 하나 달아줘야죠 레이더 레이더 하나 달아주고 전기사용량 한번 보자 음 118개 로봇트 공급량에 컨셀렐러 일단은 됐어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다 돌아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음 뭐야 이거 얘네 아하 저 아이템 여기다가 보관상자를 좀 만들어줄까 됐고 됐고 좋죠 됐고 감출받아내고 감출받아내고 이라가서 지하철 철도를 연결 하죠 철도를 연결합시다 직전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신호 철도 신호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철도 연속 신호 경로의 다음 신호를 읽어 더 나은 기차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철도를 달릴 수 있도록 합니다 뭐가 중요한거지